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여름이가 먹고 싶다고 말한 걸 다 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피자, 감자튀김 아 너무 먹고 싶어요 옛날통기 아 저 너무 먹고 싶어요 스시는요? 아 스시는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아 오케이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? 아 진짜 안 먹었어요 아 진짜 안 먹었어요? 진짜 안 먹었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아 아직 안 돼 왜 건드리지 마세요 왜 아직 건드리지 마세요 자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죠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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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서른이 너무 길잖아요 빨리 먹자고요 그냥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? 오늘 이상하다 왜 오늘따라 왜 텐션이 높아? 아니 나도 맛있는 게 눈앞에 있으니까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? 그거부터 먹읍시다 다 먹고 싶었는데 피자 피자부터 먹다러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냄새 저랑 석준이가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치 그치 고구마 피자를 당연히 시키셨겠죠? 당연하죠 고구마 피자죠 자 그럼 피자를 열어주세요 어? 여기 왜 저 가벼워? 안 돼? 짜란 뭐야? 피자 아 젤리다 피자에요 피자 젤리잖아 상자가 하나 더 있어요 뿐이에요 아니 피자 어디 갔어요? 아 여기 있잖아요 아 고구마 피자 시킨다며 왜 안보여요? 테들이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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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복사하는가? 아 왜 이렇게 피자가 안 뜯어져요 아 이게 왜 피자야? 어? 어? 어 야 고구마 토핑 빠졌잖아 한번 먹어보세요 아 싫어 왜? 아 피자 줘 자 고구마 아 바나나같은데 뭐 고구마야 아 고구마 토핑이야 고구마 토핑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피자 가지고 너 다 먹었어? 그럼요 제 뱃속에 있죠 아 진짜 피자 한정은 먹어 나 먹으면 볼게 응 아니 안 먹을래 아니 한입만 먹어 아 저만치지 말아 여보 사실 이건 장난이었고 그치? 응 자 이건 진짜 내가 맥도날드 가서 사온거야 차 타고 이거 어떻게 칸데? 이건 진짠가 보네 감자튀김 감자튀김 감자 아닌데? 아니 내가 가서 사왔다니까 아 잘 들려 어때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니까 재밌어? 응 너무 재밌어 내가 재밌어 내가 재밌어 난 재밌어 아 이거 어디 갔어 벤숙이 벤숙이 아 옛날 통닭은 젤리가 있을 수 같아 진짜지? 통닭젤리가 이 세상에 어딨어 통닭치가 너무 가벼운데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봐 또 전이가 기름 벗는데 그래 왜 이렇게 따가? 원진이 이게 있다고? 통닭무? 자 아 진짜 너 진짜 통닭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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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치킨무는 진짜겠지? 응 물은 진짜지 아 맛있다 치킨무 마시렁 아 맛있다 진짜 통닭 한입 해 통닭 한입 해 아니 징그러워 못 먹겠어 뭐 이렇게 이따위로 생겼어 통닭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초밥은 사왔어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지 지금 접시째도 내 머리카락 다 빠질 것 같아 나 진짜 하네 아 여러분 연어초밥 좋아하지? 은닭무 연어초밥 좋아하지? 응 어? 진짠데? 너처럼 좋아 아니야 아니야 동진 은닭무 진짜였어 아 아 왜 아 진짜 짜증나 연어초밥에 삼치초밥 이거 삼계알 그거 아니야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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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보배복수 먹을래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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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부른네 다 끝났지 진짜 피자 진짜 감자튀김 진짜 수신 진짜 옛날 통닭 가지마 지금 저 포장지 보니까 기름에 절어있는게 꺼낸지 얼마 안됐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진짜 없어? 진짜 심각해 나 지금 장난치는 거야 나도 지금 심각해 소화제 먹어야 돼 뭐한테? 진짜 너 다 먹었어 진짜? 다 먹었어 가끔 쌌어? 이제 곧 쌀 예정이야 아니 잠깐만 웃기게 하더라 진짜 한개도 안 남겨놨어? 피자도 한판이 있고 통닭 한마리 감자튀김 숯이 10개인데 어디갔어? 다 먹었어 어디가? 어디갈려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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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내놔 야 야 안가 안가 하는 거 아 아 나 감사합니다.